자 두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제목 같은 경우 일단 선택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destructive nature of crisis 파괴적인 위기의 본성 두번째 necessity of crisis in capitalism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위기의 필요성 세번째입니다 avoiding crisis is a capitalist system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위기 극복 네번째 competition 경쟁이라는 것은 driving for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추진력 다섯번째 capitalism 자본주의 way out of crisis and chaos 위기와 혼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자본주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다섯번째는 그냥 버려야 되겠죠 자본주의가 위기와 혼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explanatory critical theories 바로 설명적인 이론 그리고 비판적인 이론에 따르면 of capitalism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의 비판적 이론에 근거해서 다음의 이야기가 펼쳐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crisis occurred 위기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when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내재된 모순이라는 것이 read to 결과적으로 imbalances 불균형을 이끌어낼 때 발생한다 즉 다시 말해서 idist i 하면 즉 다시 말해서 the loss of the balances 그러한 균형의 상실 예를 들어서 between what is produced and what is consumed 자 만들어지는 것과 소비되어지는 것 사이에 불균형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xisting system to continue to function 자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역시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의 상실이 곧 자본주의의 그러한 어떠한 바로 문제를 이끌어낸다 절차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그만큼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또 적게 만들어내면 그만큼 필요한데 다 균형이 깨지면 안 되겠죠 제목은 무엇이냐 이런 위기에 대한 것을 설명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crisis have an objective or systemic aspect 위기라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체계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위기라는 것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또는 실로 역시 결정적인 주관적 측면도 가진다 자 객관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의 측면이기도 있고 비판적이고 중대한 필요하고 중요한 주관적 측면을 가진다 자 which is an objective and strategic 뭔가 행위적이면서 전략적인 그러한 측면이다 자 in a crisis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바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반응해서 또한 전략을 개발해야만 한다 추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과정의 행동을 또는 어떤 정책을 hopefully 희망적으로 균형과 합리성을 restore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행동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 뭔가 하나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치유책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있어서 위기가 필요하다 그 위기가 나오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의 2번이죠 파괴적 본성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적이고 비판적인 얘기죠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위기 극복 그것이 제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것이 추진력이다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25번의 제목 정하기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Children's playing is not sport and should be considered their most serious action 자 몬테인이라는 사람이 16th century essayist wrote 라고 썼어요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은 스포츠 어떤 오락이 아니라 바로 should be considered 여겨져야만 한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행동이라고 진지한 행동으로서 여겨져야만 한다고 몬테인의 몬테인이라는 사람이 16세기 에세이 작가로서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놀이를 아이의 놀이 아이가 노는 것이 폭력적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애정결핍이라든지 뭔가 있겠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현대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놀이라는 것은 수단으로서 바로 through which a child expresses himself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자 그렇다면 제목을 한번 정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에서 두번째 줄 even when he engages in play partly 자 심지어는 아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 그저 참여하고 있을 때조차도 to feel empty moments 자 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what he chooses to play at 그가 하고 있는 그러한 선택하는 것 그가 놀고자 선택하는 것은 바로 motivated 동기화 되어져 있다 뭔가 빈 시간을 채우고 잠깐의 시간을 놀이로 하려고 할 때도 자기의 어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애정이 결핍돼 그걸 채우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뭔가 폭력적이야 그럼 그걸 동기부여로 역시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inner process is 내면의 그러한 과정 바람 그리고 문제 불안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기가 제시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아예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은 아예 내면의 자아에 대한 표현이다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and 그리고 this will not ever go away 이러한 것은 go away not ever는 never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22세기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in a thousand years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지도자들은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만년 천년 계속 갈 거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이 바로 들어갈 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지도자는 죽는다라는 개념이 마지막에 힌트로 나왔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보겠습니다 looking at the charismatic reader model 자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의 모형을 살펴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카리스마가 넘쳤던 그런 사람들 일단 우리나라를 살펴보더라도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Just look at the 21st century 자 21세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모든 세상이 움직여 왔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그러한 핵심, 민주주의의 필요한 핵심은 피하는 것입니다 Over-dependence, 과도한 의존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지도자에게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중심을 과정 속에 두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처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마도 유일한 그러한 위대한 지난 세기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secondary to the nation, 국가에 대해서는 2차적인, 부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정으로 인해서 kicked out of office, 관직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world war the second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흡쳐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다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이 비록 당신이 don't buy the analogy 그러한 비슷함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얘기는 between the shift to democracy and the evolution of corporations The greatest great charismatic leader, mother has one fundamental flow라고 되어 있네요 Flow가 포인트네요 비록 당신이 이동의 사이에서 민주주의로의 이동 그리고 기업들의 진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이에서 비슷함을 굳이 당신이 찾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대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형은 하나의 근본적인 결점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모든 지도자는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5번의 의미가 정답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지도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5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 위치를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혼란이 존재한다면 이 단계에서 대디하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The ensuring encounter, 보증의 만남 즉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결실을 맺을 거라는 뭔가 서로 만나서 그것이 좋은 일을 만들어낼 거라는 그러한 상황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어떤 단계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혼란스러운 존재감이 있다면 이런 뜻이니까 많은 interpersonal transactions, 많은 여러 수차례의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만남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루어진 결정과 그리고 바로 이미 행해진 약속에서 이전의 모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실 이미 사전에 어떤 결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사전 모임에서, 이전 모임에서 어떤 취해진 약속 등이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아무런 거래가 있어서도 처음에 2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2년이 안 됐으면 그런 어떤 근거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죠? 하나의 결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It is important to be 정사 To establish that the idea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ll parties are in agreement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As to the main point 중요한 점에 대해서 Arising, 생기고 있는 중요한 점 Prior interactions, 이전의 그러한 상호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Implication, 어떤 의미 Of these, or the present discussion 이와 같은 현재의 토론에 대해서 바로 함축하는 의미와 이전의 상호작용에서 생겼던 중요한 어떤 포인트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서류상으로도 만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2단계에서 뭔가 의견이 달라지고 모순이 생기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장성이 있는 그러한 결론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들어가고 3번에 가서 2번에 가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뭐냐 합의하기가 어렵고 불안정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식적으로 극복되어진다 많은 비즈니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니처 오브 미링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 모임에 대한 기록 회의록 수첩을 미니처라고 해요 명사로서 중요한 다이어죠 회의에 대한 기록이 쓰여진다면 그러면 많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결국은 뭔가 회의록 작성을 해서 자 봐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서로 서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뭔가 항상 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헛소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사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when historians look at this period 역사가들이 이러한 기간을 바라볼 때 they are going to conclude that 그들은 대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we are in a different type of revolution 우리는 다른 유형의 혁명 속에 있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 속의 혁명이죠 자 like the invention of the atomic bomb 자 원자 폭탄의 발명과 같은 그러한 전쟁의 혁명이죠 하지만 그것은 심지어는 death죠 death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unmanned systems 이게 사람이 아닌 듯이 사람이 없는 우리의 무인 시스템이 바로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싸우는 방법 싸우는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영향을 전지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 at its most fundamental level 바로 가장 근본적인 정도의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렇죠 무인기를 여러분 그죠 휴전선에도 무인 어떤 카메라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을 먼저 선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의 방법보다는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바로 이러한 발명품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인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every precious revolution in war 자 이전의 모든 그러한 전쟁의 혁명은 사실은 머신건 오아 에로믹범 그죠 기관총이라든지 또는 원자폭탄 같은 거일지라도 사실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빨리 쏠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멀리 갈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더 크게 터질 것이냐 하는 문제의 그러한 문제였었습니다 that's suddenly the case 그것은 바로 로봇에게도 역시 같은 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바로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전투병의 그러한 어떤 경험을 바꾸어 줄 것이고 심지어 바로 그러한 전사의 어떠한 정체성 그런 확인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다른 바로 그러한 방식은 이것을 실행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디아와 같은 인류의 5천년간의 그러한 독점이 바로 전쟁에서의 싸움에 대한 독점이 결과적으로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살아가는 이 바로 시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로봇을 장착해서 그것들이 이제 무인기로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인데 시사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문장에 보면 It is likely that the effect of this 이와 같은 결과가 결과적으로 Ripple Outwards of a Time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상으로 바문이 일거라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방향의 인간의 발달을 바로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법률과 우리의 윤리 등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속속들이 사회 세부적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그 군견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견이 우리 사람보다 군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물건으로 지급합니다 사람보다도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과 싸운다든지 그러면 인간은 그저 뒤에서 있어서 살상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도 뭔가 법칙이 바뀌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로봇과 브링업아웃 초래하고 있다 혁명을 전쟁에 있어서의 전쟁터의 혁명을 초래하고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사회 속에 사회 속에 그저 훨씬 더 세세히 영향이 미치는 그러한 전쟁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앞에서 주섬주섬 얘기했지만 확실한 결론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를 할 때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간파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 군인을 구제할 수 있는 전장으로부터 얘기도 없고 로봇라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아니죠 네 번째 바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방식 완전히 바뀌고 있고 정부라는 것은 바로 로봇을 로봇 투자에 우선권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답은 1번이죠 29번입니다 시사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유효한 진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며 그러한 진정한 진실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론적인 그러한 말에서나 이론에서가 아니라 당신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지표를 당신의 그러한 시도 속에서 소통이라는 시도에 한번 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씁니다 어떤 것을 그 사람이 혁명적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이 희망하기를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개선시키는 것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한다면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거의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실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장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런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it is not revolutionary or progressive at all 그것은 전혀 혁명적이지 않은 것이며 결코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명분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소통이라든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로 just self-indulgent talk 그냥 자기만족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저 허무 맹랑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인데 단지 사람들의 사랑 그들 자신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사랑을 그냥 반영해 준다라는 뜻인데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지 선거철이면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그냥 관심이지 그것이 기저 어떤 소통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5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단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혼자 맹목적으로 떠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주제부입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바로 상업에 대해서 장사에서 종교는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중동지역 같은 데 가서 그죠? 그들이 어떤 율법에 반하는 이야기에 장사를 한다 그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죠? 장사가 안 되겠죠 자 인 리더블 유럽 중세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출치 기독교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 이자를 받고 그리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바로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종교적 규칙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맡았던 The Law of Money Readers 대부업자의 역할로 그들이 했었던 그러한 종교적 규칙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태인들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주 최근까지도 Banking Institutions 은행기관이라는 것은 Muslims 바로 그러한 사이에서 Muslim 사이에서는 개발이 된 적이 없었으며 왜냐하면 Profit 그 예언자는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에 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저 빌려주는 사람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문장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교라는 것은 또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What type of employment 직업에 대한 종류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히 힌두 사이에서 그곳에서 캐스트 제도는 바로 어떠한 의무를 바로 Prescribe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을 지정해 줍니다 Birthright 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그러한 생득적인 권리 바로 Stability 적당성 적합성이라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출신이 뭐냐가 직업과 의무를 지워주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문이 되겠네요 종교가 상업에 영향을 끼친다 중요한 영향이지요 경제에 대한 종교의 중요한 영향 3번의 정답 31번 보겠습니다 자 또 역시 주제 찾는 건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차원이지요 방법의 차원 방식의 차원의 방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방식은 바로 대과 같은 것입니다 오브 이베리에이션 평가를 통한 평가를 통한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 존중에 대한 정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하는 것이 자아 존중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고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이기도 하다 The degree to which we globally approve of ourselves 우리들이 세계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가 바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신하는 방법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방법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내가 품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막 개판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막 망란히 같이 인식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to a certain degree 어떠한 정도에 있어서 우리의 이베리에이션 오브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depend on comparisons with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역시 비교에 의존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늘 비교하죠 예를 들어서 주제에서는 이런 거 읽지 마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얘기 가지고 찾아보세요 1번 damaging effects of over-focusing on competition 경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피해적 효과 두 번째 역할 관련된 비교 자아 평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비교의 역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 높은 자아 존중을 가지는 중요성 4번째는 경쟁적 영혼의 그러한 발달 5번째는 자아 가치의 수단으로써의 스포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봅니다 러시아 문학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않는 거니까 않는 애 확실하게 X표 딱 해놓고요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보다시피 Dueling the Century Dead 데디아와 같은 기간 동안에 It has existed 그것이 존재해왔던 에리키트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 자 영어 번역에 적절한 영어 번역으로 그것이 존재해왔던 세기 동안에 그것이 뭐냐 러시안 캐논 러시아 작품이죠 캐논 그러면 진짜 작품 목록이라고 돼 있네 Of Novels and Plays 바로 소설과 연극의 러시아의 작품들은 명성을 습득해왔고 어떠한 어조를 습득해왔다 It is a serious day 즉 다시 말해서 tragic or absurd 즉 비극적이라든지 아니면 엉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진지함이 있었으며 하지만 좀처럼 Light-hearted and never trivial 결코 가볍게 그리고 결코 시시하고 사소하다고 보지는 않는 그러한 진지함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아주 형식적이고 격식적이었다는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줄 갑니다 The novels especially aren't long 소설들은 특히 지나치게 길었으며 지나치게 metaphysical ideas 형의 사학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바로 데디아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자들이 단지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재미나 기쁨을 위해서 바로 배우기를 moral lessons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는 그러한 것을 몹시 바라고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재미나 기쁨보다는 뭔가 도덕적 성향에 더 치우쳤던 작품이다 그래서 밀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소설은 도덕적 교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양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양한다 즐거움을 억제한다는 얘기겠죠 3번이 정답이 있네요 33번 보겠습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을 한번 봅시다 In this period 이와 같은 기간에 The number of hectares hectares burned 화재가 나서 타버린 hectare의 숫자가 was largest in 2013 2003년에 가장 컸다 2013년에 가장 컸다 에어번드의 네모가 흰색 부분이 에어번드고요 실선 부분이 number of fires 화재의 건수니까 거기 보시면 숫자 헥타르의 타버린 숫자는 2013년에 가장 컸죠 맞습니다 위치 그것은 앞에서 2013년에 그러한 타버린 숫자는 타버린 지역은 타버린 지역은 바로 was over three times greater than in the previous years 전년도 2012년에 비해서 숲 화재의 3배 정도 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나 컸다 전년도에는 2012년에는 4천 그저 헥타르 4천이 아니죠 뭐냐 전년도에는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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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타르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더라도 2배나 높았네요 3배가 아니죠 2배였죠 그래서 twice가 되어야 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경우는 언어적 단서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esticides are an important component 살충제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성분입니다 In pest management strategies 해충의 그러한 방지 전략에 있어서 For food production 식량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Despite their importance 그들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화학물질은 종종 환경의 오염에 그러한 주범으로 비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면 A, B, C가 다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다른 화학물질도 흔히 우리의 사회에서 사용되어진 화학물질도 더 밀접하게 정밀 두사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살충제보다 자 B번 그럼으로 그럼은 주로 결과적인 개념이니까 에 뭐 뭐 하기 위해서 살충제의 안전도와 효과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화살충제가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여건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모든 생물학적인 그러한 생리학적인 환경적인 결과 중요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B번이 가장 마지막이니까 1번 4번으로 축약해서 보시고 A번이냐 C번이냐인데 자 C번 보겠습니다 All of these issues 모든 이와 같은 이슈들은 자 제일 위에 제시된 문장에서 이슈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슈들 D주 issues가 나왔느냐 없죠 그러니까 C번이 아니고 A번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자 I was never a dog person 나는 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라는 얘기니까 나는 개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나는 심지어 말하곤 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싫다라고 나는 심지어 그들이 싫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날까지는 그죠 내가 아주 가련한 그러한 볼 오브 퍼 카울링 언더 마이 카 내 그러한 차 밑에서 카울 그러면 역시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가련한 공 같은 하나의 공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주 겁을 먹은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차량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그녀가 먹지 못하고 목욕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도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인데 나는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그 다음 B번은요 나는 made up posters 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서 그리고 나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그것들을 지역 여기저기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C번 그녀는 너무나도 역시 겁에 질려있어서 나는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C번이 먼저네요 차량 밖에 차량 밑에서 먼저 강아지를 그죠 이렇게 꺼내야 되겠으니까 C번이 먼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4,5번 중에서 B번이냐 A번이냐의 문제인데 거기 보면 B번에 보면 A번 끝에 보면 사실 친구한테 맡기고 출장을 갔다 와서 계속해서 사라진 걸 보고 찾으러 다니면서 그죠 사라진 그러한 강아지를 찾는 노력이 B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36번 보시고 문맥상 의미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급부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생리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하는 어떤 비교적 어떤 상태에서 경험이 되는 그런 감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여러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놀라는 사람이 있고 안정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비교적 여건 바로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비교적 그런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떤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역시 생리적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다 Physiological Comfort 이와 같은 위안은 존재합니다 어떠한 범위의 그러한 온도 몸의 온도 그리고 어떤 일조량 그리고 습도 그리고 바람의 그러한 어떤 속도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한 도구가 역시 측정하는 그리고 아주 유쾌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죠 자 그런 정도가 바로 이제 생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인데 쭉 보시면 마지막에 5번에 보시면 5번 문장 보겠습니다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 Ambient temperature drops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Provisions must be made 체열이 바로 몸의 탈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바로 체열이 프로비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는 그리고 더 많은 일조량을 허락해야만 합니다 역시 To be captured 받아들이도록 자 그러니까 결국 몸의 온도가 쭉 떨어지면 주변의 온도 떨어지면 내 몸의 온도 떨어지니까 그때는 체열을 Escape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라 몸의 열을 그저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반대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럼 37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A, B의 들어갈 말을 찾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e bourbon monkeys act of blank is sought to be a result of blank in a new group 자 Better bet to ones Better bet to ones Better bet to ones 어떤 행동은 여겨집니다 결과라고 새로운 그룹 안에서 뭐뭐의 결과 1번에 Switch food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먹이를 바꾼다는 것이고 3번에 Refusing 트윗하면 먹는 걸 거부한다는 뜻이고 5번에 어보이들은 접촉을 피한다는 것인데 그런 겁니다 일종의 많은 10대 아들은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같아지기를 학교의 그러한 점심식당 안에서 학교 점심식당 안에서 많은 학생들은 모든 사람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역시 뭐뭐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만큼 그렇게 독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남하고도 좀 독특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특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비슷하게 가는 것을 더 원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밑에서부터 4번째 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There is when the researchers saw peer pressure in action 자 그것은 바로 연구진들이 동료의 압박이 동료의 압박이 인 액션 시행되고 있음을 보았던 그러한 상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놓고 나중에 한쪽의 음식을 먹던 친구들도 다른 색깔의 음식을 먹는 친구로 가면 거부하던 음식을 또 그냥 먹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도 너와 같은 존재야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글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부족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줘야 걔들이 금방 친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죠 보신탕도 많이 먹어줘야 우리가 금방 친해지잖아요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베르베르 원승의 베르베트 원승의 바로 그러한 음식을 바꾸는 그러한 행동 또한 어떤 그룹 속으로 순응하겠다는 사회적 순응에 대한 그러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소셜 감퍼머티가 사회적인 순응 복종 조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8, 39입니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 상상해 보시오 당신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 친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이 우발적으로 바로 어떤 선반을 내리쳐서 irreplaceable statue 즉 대체 불가능한 어떤 하나의 동상을 그 친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물건을 선반에서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동상은 산산히 벗어지고 결코 수리하지 못합니다 비언드 리페일 당신은 사과합니다 말하면서 당신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발적인 사고일까요?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그러한 명백한 사고들은 사실상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그러한 충동으로부터 위반하는 프로이드는 역시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인 바람을 당신의 친구를 다치게 하고 싶은 당신이 바로 그의 그녀의 그러한 바로 프라이즈드 포제션 아주 소중한 제품을 그저 깨버릴 때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사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그걸 그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심리라는 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역시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아프다 그런 건 참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친구 보면 오히려 그걸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참 이중성 감히 그저 누얼리티 이중성 그저 어쩔 수 없어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고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의도 그런 어떤 계획 사본이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빈칸 한번 볼게요 바로 위에 문장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그 의뢰인들은 믿습니다 그들이 그저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 약속을 자 무의식적으로 바로 신중한 고의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치료사를 방해하고 싶은 who may be closed to uncovering threatening unconscious material 자 위협적인 무의식적인 물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근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치료사를 오히려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치료사한테 가서 약속한 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개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방해하다 지지하다 모욕을 주다 감동을 주다 동기를 부여하다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모욕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가서 그죠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겠죠 1번이 정답 자 40번 41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슬이란 단어가 부딪히다는 단어인데 알아두시고요 A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년에 아서 윈바우드는 바로 언어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사업가 그리고 바로 역시 무기거래상 그리고 재정업자 탐험가였다 그렇지만 10대 때 그는 그가 되고자 싶어 왔던 것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871년 5월달에 16살에 윈바우드는 썼습니다 두 통의 편지를 한 통은 조지 이임바드라는 사람에게 그의 이전의 선생님이셨고 또 한 통은 폴 드민이란 사람 출판업자에게 썼습니다 그가 몹시 바란다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그죠 몹시 자기가 글로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출판업자에게 자 림바우드는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런 이임바드를 주위에서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스승이죠 스승이니까 그래서 창백한 모습으로 늘 주변에서 교문 바깥의 주변에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기다리면서 그리고 몹시 몹시 젊은 교수에게 바로 그와 그의 가장 품이 있는 그런 시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할 만큼 이렇게 행동할 만큼 시인이 되고 싶었다 자 그는 또한 역시 드민이라는 사람이지 출판업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카피본을 들고 그리고 역시 기록 쪽지를 수반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시에 관해서 말한다 A번의 히즈 포머의 히즈는 바로 림바우드가 되겠고요 B번도 마찬가지 그죠? 히가 마찬가지로 림바우드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는 뭐가 정답이냐? D번이죠 림바우드가 그를 이라고 하면 힘셀프를 써야 되는 거죠 주어와 동사가 같으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바로 제기대명사를 쓴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드민이라는 그 사람의 출판업자겠죠 그래서 거기는 4번이 틀린 대상입니다 아서 림바우드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뭐냐? 3번 보시면 그는 그 자신의 독특한 비전을 습득하였다 시를 통해서 그의 선생님으로 봤던 시 아니죠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그가 거기에 나온 것처럼 한 통은 편지를 선생님한테 썼고 한 통은 출판업자한테 썼는데 사실은 그냥 이전의 선생님이라는 얘기지 그로부터 어떤 시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3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 43번 보겠습니다 42번의 주제는 뭐냐 하는 것이고요 43번의 빈칸을 채우는 건데요 인간은 고의로 그리고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신중하게 항상 제구하고 다시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이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보기가 호모필리라는 그러한 대상인데 호모필리란 무의식과 의식의 그러한 성향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즉 우리와 닮은 우리와 닮은 사람들과 함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함께하려는 성향을 호모 동일성의 필리 생각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의미합니다 똑같아지려는 그러한 어떤 똑같아지고자 하는 사랑 자 바로 스탬프를 모으는 거라든지 그것이 커피를 마시는 거라든지 번지점프를 하는 것이라든지 와 같은 그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찾고자 하는 그런 진실이죠 우리의 관심을 역사를 그리고 꿈을 함께 공유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 그리고 역시 속담에 적혀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같은 깃털이 같이 함께 모인다는 유유상종의 개념을 43번의 2번이죠 birth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의 새들이 함께 모이는 법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뭔가 생각과 모습이 비슷하면 같이 친해지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모습이면 좀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43번의 2번이고요 42번의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법 자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에 피해를 받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한 팁 단편적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데 다양화시킬 때의 위험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어떤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의 필요성 당연히 1번이죠 다 부분적으로는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주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적 생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마지막에도 나와있죠 다이버시티 마지막 패러그랩 다이버시티 인디스크 초이시스 이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은 놀라운 다양한 그러한 구조를 양상해 냅니다 모든 네트워크를 위한 우리가 역시 함께 구성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인베디디드라고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속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네트워크를 위한 놀라운 다양한 구조를 우리가 이런 사회의 이런 선택의 다양성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건 다양성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즉 우리의 각각이 독특한 위치에 그러한 자리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만의 영역 언어도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영역을 분명하게 주고 거기에서 서로 충돌이 되면 변화하거나 소멸하거나 생성하듯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닮은 언어가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인간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나는 블로그 좋아 나는 카페가 좋아 나는 또 여기가 좋아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그런 형태의 틀 따라서 42번의 1 43번의 2 자 그 다음에 44, 45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4번은 순서를 배열하시오 45번의 D번에 들어갈 것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A번에 이어서 순서 배열이니까 A번부터 읽겠습니다 When you watch children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의 형과 나는 여러 선물을 그죠? 여러 개의 선물을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크리스마스 때에 받곤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각각에게 하나의 바로 아주 고가의 선물을 주곤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그저 고가는 아니지만 품목을 또한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일한 선물 주기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족의 크리스마스 시기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 하나는 꼭 주셨고 그죠? 금수저 얘기 나오는데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였는가 봐요 고가의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자잘한 선물을 또 주었고 그것만이 다 아니었다는 것은 그죠? 금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4번의 보기를 보면 B, C, D인데요 B번을 보시면 자 그 페이퍼가 접혀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종이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B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독특한 또한의 올수의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B가 훨씬 더 C가 훨씬 더 앞으로 가니까 B, C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C, B의 개념으로 된 걸 찾아 C, B, C, B C, B의 개념으로 찾으면 1번 벌여 2번 살려 3번 살려 4번 벌려 5번 살려 2, 3, 5번으로 가는 거야 일단 뇌물을 치십시오 동그라미 치기 전에 2, 3, 5번입니다 B번이 마지막이냐 D번이 마지막이냐 B번을 읽어보니까 그런 선물을 B번을 딱 읽어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B번 읽어보면 마지막 문장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알 수 있어요 금방 찾겠네요 그럼 44번에 자 종이가 접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름을 그들이 선택한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 외에 어떤 사람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은 몰래 비밀스럽게 어떤 것을 구매하였습니다 한 명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크리스마스 데이를 학습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그런데 갑자기 이러고 끝내면 안 되겠죠 뭔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역시 B번이 끝이 아니라 역시 D번이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3, 5번 버리고 44번의 2 이렇게 캄비네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45번의 D번을 읽어야 되니까 자 한번 더 읽어봅니다 10번 답은 CBD였습니다 CBD 시부터 가죠 우리는 또한 독특한 전통을 우리 가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때때로 11월이 되면 각각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작은 종이쪽지 위에 적혀지게 되었고 그러한 종이쪽지들은 접혀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모자 속에 그것이 담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는 그러한 종이 한 장씩을 각각 선택하였으며 사람은 이름이 종이 위에 적혀져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종이를 뽑았을 때 그 이름이 적혀져 있어 아빠든 누님이든 형님이든 적혀져 있으면 그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즉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선물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종이를 선택한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사게 되는 그 가족 구성원은 그런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의 이름을 뽑았다 딸의 이름을 뽑았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지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야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물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의 D번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일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바로 그러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비밀의 선물을 주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부모님 나의 형님 그리고 나는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알고 나서 데디야 우리들 각각이 바로 한 선물을 구매했었다는 사실에 나의 그러한 어린 남동생에 대해서 바로 그가 조인데 자 It was then that 강조 구문이죠 It was that 강조 구문 then이 강조되었죠 데디야를 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가 바로 그러한 종이의 쪽지를 준비했던 사람이란 사실을 안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렇죠 가족 구성원의 선물 준비를 한 것이 막내 조에 대한 것이 아빠 엄마나 모두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종이 쪽지를 준비한 사람은 조였다 자기 이름은 다 썼겠죠 거기에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면서 두 번째가 합니다 그가 썼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이름을 모든 종이 쪽지 위에 그래서 결국은 2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웃고 끝나네요 재미난 전통입니다 자 이런 것 정도 하나의 가족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문제를 간단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역시 준비를 차근히 하시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시간 배정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한 택틱스 어떠한 재치를 가지고 각각의 전술과 노하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